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의 애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재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활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재단을 쌓아라 하느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난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재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구시라 불렀더라 사람은 왜 넘어지는가 이런 주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왜 넘어질까요? 잘나가던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한방에 넘어지는 이유가 여러 개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선은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사람이 넘어질 때는 반드시 그 징조가 있습니다 그 전조라는 게 있어요 전조 없이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앞에 뭔가 경고가 있었어요 분명히 틀림없이 그 경고를 무시하고 무시하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왜 넘어지는가 그 앞에 있었던 몇 번의 경고가 있었는데도 그 경고를 안 들었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왜 그 좋은 에덴 낙원에서 쫓겨났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를 듣지 않아서죠 분명히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허투루 들었기 때문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로세 사위들이 그 장인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들었습니다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유대 멸망의 사건이 있었는가 여러 차례 그 선지자들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뿌리쳤기 때문에 외면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사람이 망하지 않으려면 경고를 잘 들을 수 있어야 했구나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귀담아 들을 줄 아는 귀가 필요하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길 아닌 길을 가고자 할 때 넘어집니다 길이 아닌 곳을 가려고 하면 여러분 이 도로에도 이 땅에도 다 차가 가는 길이 있잖아요 사람이 가야 할 길이 있고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갈 수 없는 길이 있어요 제가 백령도에 있을 때 중대장 하나가 서해는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기 때문에 물이 빠지면 길이 생기고요 물이 차면 길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중대장이니까 그 지역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으니까 물이 빠진 상태에서 돌아가야 할 길을 놔두고 지름길이라고 이렇게 가다가 지뢰를 밟았어요 그래서 이제 발목 하나가 오른발이 하나 다 나가버렸는데 참 길 아닌 곳을 가는다는 건 참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상도에서는 이거를 지 뭐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이제 길이란 말을 질 경상도 말로 질이라 그러거든요 알이란 말은 아래 길 아래로 가면 자빠진다 그래서 시작된 말인데 아무튼 우리가 길 아닌 길을 가는 것은 넘어지기 쉽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길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 복된 길 우리가 그것을 잘 갈 수 있어야 넘어지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뿌리가 약하면 넘어져요 나무도 멀쩡한 나무도 비바람에 왜 넘어지느냐 다른 건 서 있는데 왜 어떤 나무는 넘어지느냐 뿌리가 약하니까 넘어지는 거죠 사람이 겉모습을 가꾸는 것보다 내면을 가꾸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면이 튼튼해야 됩니다 기초가 든든해야 됩니다 신앙도 왜 30년 40년 믿은 사람이 잘 넘어지느냐 이단에 잘 빠지느냐 왜 불신앙의 세계로 그냥 한방에 나가느냐 이 믿음의 기초가 반석이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십자가의 피묻은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 아니면 십자가 복음으로 피묻은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윤리적 종교가 아닙니다 도덕적 종교가 아니에요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하게 사는 것은 맞지만 착하게 사는 것을 전부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왜 기독교냐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나도 영생 얻을 길을 활짝 열어셨다는 소식 그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을 내 마음에 깊이 영접하고 믿고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뿌리이지 우리가 교회 나가니까 마음이 좀 편안하더라 뭔가 교회 가면 사람들이 다 좋아서 나 교회 가는 게 너무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왜 사람이 넘어지느냐 장애물을 치우지 않아서 넘어집니다 자기 앞에 걸려 넘어질 만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사람들 앞에 있거든요 그 장애물을 빨리빨리 치워야 되는데 치우지 않으면 그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요 사람은 다 약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돈에 약한 사람은 반드시 돈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이성에 약한 사람은 이성에 걸려 넘어지고요 권력이나 명예에 약한 사람은 그것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약점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가 약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다 건강한 것 같지만 장이 튼튼한 사람이 있고 장이 약한 사람이 있고 간이 튼튼한 사람이 있고 간이 유난히 약한 사람이 있어요 신체 모두가 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체질에 따라서 어떤 장기는 유난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 튼튼하고 어떤 장기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약하다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장이 약하고 간이 튼튼한 편이거든요 우리 집사람은 오히려 반대예요 간이 좀 약하고 그래서 오랫동안 간염을 알았고 장은 튼튼한 편이고 자기 자신의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약한 부분에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떤 과로를 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이제 그 약한 부분이 터지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병이 시작되듯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내면도 약한 부분이 다 했어요 그 약점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기 시작하고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 체인의 강도는 굵은 고리의 강도가 아니고 가장 약한 고리의 강도가 체인의 강도예요 그래서 그 약한 고리를 잘 우리가 튼튼하게 점검하지 않으면 다른 건 아무리 고리가 강해도 그 약한 고리 때문에 체인은 끊어진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라 생각하고 하여튼 장애물을 잘 치워내자 이것이 또 하나 드리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사람이 왜 넘어지느냐 욕심이 지나쳐서 꾀가 지나쳐서 욕심과 꾀가 지나쳐서 넘어져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데 그 끝은 넘어짐입니다 그래서 욕심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욕심의 끝은 넘어짐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욕심을 부려야지 과욕을 부리면 반드시 넘어지고 사람이 적당한 지위를 갖는 건 좋구나 지나치게 꾀를 부리면 자기 꾀에 넘어집니다 사람은 자기 꾀에 넘어지게 되겠어요 또 하나 사람은 왜 넘어지는가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걸 보고 구경만 했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우리가 타산지석이라 옛날에는 그렇게 말했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걸 보고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면 이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걸 보고 구경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넘어질 때 다른 사람이 비웃으면 나는 기분 나쁜 걸 알면서도 자기는 기분 나빠하면서 다른 사람이 넘어질 때 나는 비웃는다든지 조롱한다든지 구경한다든지 거기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반드시 본인도 넘어질 때가 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절대로 좋아하지 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남의 불행을 통쾌하지 마라 남을 눈물 흘리게 해놓고 잔치하지 마라 그런 속담은 명언입니다 명언이에요 또 하나는 왜 넘어지느냐 하면 안 넘어지려고 버티다가 넘어집니다 운동선수들은 낙법이라는 걸 보입니다 낙법, 낙법이라는 거 아세요? 낙법? 넘어지더라도 안 다치게 잘 넘어지면 괜찮아요 그런데 넘어질 때 안 넘어지면 부러집니다 다쳐요 어쩔 수 없이 넘어져야 할 때는 넘어지는 게 좋습니다 넘어질 때 잘 굴러서 넘어지면 다치지 않습니다 안 넘어지려고 계속 버티면 결국은 정말 부러집니다 부러집니다 한 번도 인생에서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거죠 중요한 건 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넘어진 상태에서 주저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넘어질 때는 넘어져라 넘어지면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다 넘어지면 주변도 살필 수 있다 넘어졌을 때 정말 하나님을 진하게 만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는 너무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것도 문제다 이런 등등을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사람은 왜 넘어지느냐 오늘 설교와 관련되어서 한 가지 더 이유를 준다면 선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이만하면 됐지 다 이루었잖아 나는 이제 더 할 게 없어 여러분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잘 될 때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내가 그럴 때일수록 무엇을 내가 잊고 사는가 내가 혹시 놓치는 건 없는가 그럴 때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저는 창세기 34장을 오늘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겜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하나 일어났는데 야곱에게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세겜의 남자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사건 자체만 해도 딸이 열이 있어도 열이 있어도 딸 하나가 그런 일을 당하면 정말 충격인데 그 집안의 아들이 열하나에 딸 하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도 그 딸 하나가 성폭행을 당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적 사건이겠습니까 그런데 더 충격인 것은 뭐냐 하면 자기 딸이 그렇게 되었는데도 아비라는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이 아무리 봐도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오빠 레위하고 시몬 둘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같은 배에서 태어난 친여동생이기 때문에 그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쪽에서 이제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랑 사돈 맺읍시다 사돈 맺읍시다 이렇게 나오자 이 시몬과 레위가 그러면 좋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랑 사돈 맺으려면 당신들 모두가 다 한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전부 다 다 한례를 받게 했다고 돼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남자들이 한례를 받고 나면 이제 힘을 못 쓰니까 그때를 틈타서 이제 그 남자들을 죽였다는 것 아닙니까 칼부림이 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오늘 이광호 목사님 그 묵상에 보니까 영적인 것을 가지고 너무 안갚음의 도구로 쓰는 그거는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굉장히 참 도전이 많이 됐어요 하나님의 원약의 백성을 상징하는 그 한례라는 영적인 도구를 가지고 자기 원수에 대한 어떤 안갚음을 하는 도구로 쓰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야곱 집안에 일어났을까 그렇게 했더니 야곱의 반응도 참 재미있는 게 34장 3절에 보면 그 시몬과 레이를 불러다가 니들 왜 그랬느냐 한마디로 그러면서 마치 그 아들들이 자신의 야곱 자기의 계획을 망친 아들처럼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31절에 그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대들죠 그러면 우리 보고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아버지는 딸 문제 때문에 화도 안 나십니까 어떻게 이런 내 여동생이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굉장히 지금 아버지와 부자지간에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3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다가 야곱 집안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혹시 야곱이 선줄로 생각해서 넘어진 사건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서가 있는데요 야곱은 자기에게 어떤 목표가 있었을 때에는 넘어지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가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한 목표가 분명했을 때는 정말로 그 사모함과 갈망과 또 이런 것들이 아주 특심이었지 않습니까 또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 비슷하게 20년 동안 고생할 때에도 자기에게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의 외삼촌 라반이 열 번이나 품삭스를 속이면서 그 조카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 야곱은 자기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꾹 참고 성실하게 그 20년을 인내하면서 견뎌내는 모습을 우리가 보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2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약복강을 건너서 고향으로 돌아오기 전에 형과의 화해라는 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정말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밤새 씨름을 하면서 자기의 허벅저 관절이 나갈 정도로까지 그렇게 뭐 씨름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하면서 때를 쓰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이루기 전에 그 이루기 위한 목표를 향해서 야곱은 정말 누구보다도 사모함과 간절함과 갈망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어요 생각지도 않은 에서와의 화해가 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 모든 20년간의 무거운 숙제가 해결되는 이런 일이 야곱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에서와의 큰 숙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자 그런 엄청난 하나님과의 투쟁과 같은 간절한 사모함의 기도 때문에 에서와의 화해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제 33장에 보면 숙꽃이라는 곳에서 집을 지었고 세겜에서는 땅을 사고 자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좋았는지 자 33장 18절 말씀해 보면 33장 야곱이 받다 나람에서부터 평안이 가난한 땅 세겹 성업에 이르렀다 자 이 평안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그냥 순적하게 인도해 주셨다 그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버니엘의 처절한 눈물겨운 사투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형과의 화해도 이루어지고 숙꽃에 집을 짓고 세겜의 땅을 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정말 편안하게 인도해 주셨다 이 고백은 편안하게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20절에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해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자 이 이스라엘이 누구죠? 야곱 자기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엘엘로해 이스라엘 이 말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 편의심이 확실해졌다 이 뜻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편안히 인도하시고 형과의 오래된 숙제도 해결해 주시고 세상에 숙곳에 집을 짓고 세겜의 땅을 사고 그리고 이렇게 평안히 이 모든 것들을 순적하게 인도하신 것을 보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엘엘로해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33장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34장에서 무슨 사건이 터졌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세겜의 이런 총각 남자들에게 자기 딸이 참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이런 일이 34장에서 벌어졌다 이것을 두고 거의 모든 목사님들 설교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야곱에게 영적인 긴장이 풀어졌다 영적 긴장이 풀어졌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땅도 사고 집도 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평안히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것까지는 좋았으나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방심되고 긴장이 풀어졌다 그게 뭐냐면 거기서 재단을 쌓았다는 이 말이 이게 문제입니다 야곱은 그것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재단을 쌓으면 되지 그래서 세겜에서 재단을 쌓긴 했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어디죠 베델이잖아요 베델 그건 본인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재단을 쌓으려면 반드시 베델로 올라가서 재단을 쌓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겜에서 재단을 쌓는 것으로 좋게 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제가 가만히 목회하면서 저도 그렇습니다만 언제가 영적으로 가장 위험할 때냐 내가 실패했을 때 내게 엄청난 고난이 올 때 가 영적으로 위험할 때냐 아니면 아주 잘나갈 때 너무너무 분위기 좋을 때 마음에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고 하는 것마다 다 잘되고 너무나 편안할 때 그때가 정말 영적인 위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제가 뒤에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에서 바세바를 범했을 때는 모든 전쟁들마다 다 이기고 정말 아무 걱정이 없을 때 그때 영적인 느슨함이 찾아와서 보이지 않던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자마자 여리고성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 여리고성은 너무나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에 바짝 긴장했어요. 어떻게 저 여리고성을 문을 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요소와에게 작전을 주셨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 일곱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외쳐라. 그래서 여리고성이라는 그 난공불락의 요새를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성이 뭐였죠? 아이성이었잖아요. 아이성. 그런데 아이성에서 패배합니다. 여리고성에서 이겼는데 아이성에서 져요. 왜 그랬을까요? 여리고성의 그 승리의 기쁨에 너무 도치되어서 영적인 긴장 상태가 무너진 거죠. 우리나라 프로야구 감독 중에 김성근 감독이라고 계세요. 참 명장이라고 오랫동안 한국 대표팀도 이끌고 그랬는데 그분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래요. 큰 승리를 이루었을 때, 우승 같은 걸 했을 때 그날은 절대로 파티를 안 한대요. 파티 안 하고 밤 12시까지 훈련시킨대요. 우승한 날. 우승을 해서 트로피를 높이 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카메라 프레쉬를 받는 그날 12시까지 훈련시킨대요. 일부러. 뭐 하지 말라고? 방심하지 말라고. 언제까지 승리가 영원할 것 같으냐? 그날 다 풀어져가지고 술 마시고 밤새도록 그렇게 풀어주면 이게 사람들은 승리 이후에 찾아오는 방심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야곱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매달리며 사모하며 갈망하며 자기 인생을 이끌어왔습니까? 그때 인생의 마지막 숙제와 같은 그 애서와의 문제가 풀리게 되면서 그리고 숙곳에 집을 짓고 세겜의 땅을 사고 자기가 고백했던 것처럼 너무나 편안하게 이제는 아무 걱정과 아무 염려 없는 그런 상태에서 세겜에다가 재단을 쌓고 엘로에 이스라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완전 내 편인 하나님 이 말이 좋기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게 너무 아전인수격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34장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란 것이 하나였어요. 세겜의 이 디나 사건 34장에는 창세기 1장부터 제가 다 조사를 해봤어요. 창세기 1장부터 34장까지 오는 동안 한 장도 하나님의 이름이나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장이 없어요. 당연하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부터 시작해서 1장, 2장, 3장, 4장, 5장, 33장까지 하나님이라는 단어 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34장 1절부터 끝절까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없어요. 없어요. 세겜이란 땅에 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중에 분명히 그는 예배는 드렸어요. 그렇죠? 엘레일로의 하나님이라고 예배는 드렸지만 어떤 가정의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속에서는 하나님 여호와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엘레일로의 이스라엘 목사님 그건 좋은 것 아닌가요? 어쨌든 간에 단을 쌓았잖아요. 장소가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그건 좋아요. 그런데 35장에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었던 대로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데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정말 놀라운 야곱의 이야기가 하나였어요. 그게 뭐냐면 35장 2절에 보면 자 보세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말하기를 뭐라 그랬죠?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상들을 버리고 이방신상을 버리래요. 그러니까 세겜에서 야곱 가족들이 몇 년 동안 살았는지는 난 몰라요. 하지만 거기서 엘레일로의 이스라엘하고 재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렸지만 그 가족의 문화 속에 무엇이 깊숙이 침투해 있었느냐 이방신상들이 그 자녀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 집안에 이방신상을 모셔놓고 살았고 한쪽에서는 재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한쪽에서는 또 이방신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챙겨서 이게 말하면 세겜에 완전히 동화되어 가지고 영적으로 완전히 나태해지고 무너진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디나도 사실은 34장 1절에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그러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멋있게 꾸미고 다니는 여성들 세상 여자들 그런 것이 너무 부러워서 나는 그냥 어떤 믿음의 가문 속에 믿음의 집안이랍시고 이렇게 화장도 안 하고 그냥 순진하게만 살았는데 세겜 땅에 자꾸 살다 보니까 자꾸 그런 여인들이 눈에 보여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도 야하게 입고 다니고 뭔가 예쁘게 보이고 뭔가 멋있어 보이고 뭔가 화려해 보이는 그 땅 여인들을 보러 나갔다가 결국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거죠. 자 34장에서 야곱은 뭘 했다? 예배 드렸다. 엘레일로의 하나님이라고 재단은 쌓았다. 기본적인 신앙생활은 유지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는 드렸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그 자녀들은 세상에 여러 가지 화려한 문명 속에 살고 있는 그 여인들이 너무 부러워서 그 땅에 있는 여인들을 보러 나가기를 하고 그리고 각자 거기에 있는 모든 자녀들은 다 이방 신상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서 결국에 배들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묻어버리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것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오늘 35장 1절에서 야곱아 일어나라 그리고 올라가라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올라가라 세겜화 되어버린 그 가족들에게 그리고 그 야곱에게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방심해져 버린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라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일어나라는 구절이 되게 많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것도 있고 또 성전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에 일어나 걸어라 이런 말씀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에 일어나라는 의미는 아마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과 가장 관련이 깊은 일어나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14절 성경에 일어나라는 구절이 많이 있지만 여기서 일어나라는 의미의 뜻은 저는 에베소서 5장 14절의 뜻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기서 일어나라는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그랬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랬어요.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이렇게만 되어 있지 않고 너희들의 잠자는 그 모습이 마치 무엇과 똑같으냐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는 것과 똑같다. 여러분 여기서 영적으로 잠자는 자와 죽은 자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잠자는 자란 예수를 믿긴 믿으나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 그럼 죽은 자는 뭘까요? 아예 불신앙을 신앙이 없는 사람 그런데 왜 잠자는 자,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를 불신앙의 사람들과 같이 견주어서 말했을까? 왜 잠자는 자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그것은 누구와 똑같다?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잠들어 있다는 것은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다. 이게 자는 건지 이게 죽은 건지 겉으로 봐서는 모른다. 이건 굉장히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기분 나쁘셔도 이 말씀은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다고 하면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은 아예 안 믿는 자와 똑같이 취급하시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므로 세겜에서 지금 야곱이 엘렐로에 이스라엘하고 재단을 샀고 하나님의 이름은 불렀을지 몰라도 뚜껑을 열어보니까 디나는 그 세겜에 있는 여러 화려한 여인들 잘 꾸미고 다니고 뭔가가 더 재미있어 보이고 뭔가가 더 화려해 보이고 뭔가가 더 행복해 보이는 그 세겜의 딸들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런 일을 당했고 뚜껑을 열어보니 다 각자 이방신상들이 하나씩 있어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아 일어나야 되겠다. 너 거기 있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잠자는 야곱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네가 거기에 땅을 샀고 거기에 집을 쥐었다는 거 중요하지 않아. 네가 영적으로 살려면 거기서 나와야 돼. 거기서 나와야 돼. 두 번째는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올라가라. 따라하시다. 올라가라. 올라가라는 말은 베델로 올라가라. 약속을 지켜라. 너 나랑 약속한 장소가 세겜이냐의 베델이냐. 베델이잖아요. 하나님과 약속한 장소는 베델이잖아요. 약속을 지켜라. 나의 명령에 순종하라. 아무리 예배를 세김에서 드린다 하더라도 나와 약속한 장소는 거기가 아니다.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다. 네가 좋아서 예배는 드렸을지 몰라도 너무 편안하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엘렐로의 이스라엘 하나님은 완전 내 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을지 몰라도 그게 내가 원하는 예배는 아니다. 너 나랑 약속했잖아. 세겜에서 약속했니? 베델에서 약속했니? 베델에서 드리기로 약속했잖아. 그럼 베델로 와야지. 너 왜 그걸 잊어버렸니? 그래서 예배도 다 같은 예배가 아니구나. 여러분 가인은 예배 안 드렸나요? 가인도 예배 드렸잖아요. 하지만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예배 드린 것으로 퉁치면 안 되겠구나.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예배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이냐. 아니냐. 아멘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진정으로 받으시지 모든 예배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 보면 너희들이 가지고는 재물이 역겹다. 그만 가져와라. 너희들의 모든 절기가 다 역겹다. 우리는 예배만 드리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는 예배. 아멘.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엘레엘로에 이스라엘이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닐 수 있겠구나. 그렇게 예배 드리면 뭐해요? 딸은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고 자식들은 모두가 다 이방 신상들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야곱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고 네가 예배 드려야 할 곳은 어디다? 베데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데로 올라가라고 일어나시기를 추구합니다. 올라가기를 추구합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은 그런 건 아닌데요. 그럴 수가 있어요. 가끔 뭐 계엄 예배 같은 거 목사님 계엄 예배 드려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가서 기쁨으로 드려요. 그 계엄 예배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예배는 드렸으니까 이제 장사를 내 마음대로 뭐 거짓말하고 뭐 떼먹고 사람 속이고 그렇게 해도 된다는 면제부는 아니잖아요. 그게 오히려 내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업하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 가게를 운영하리라. 내가 예배 드린 이상 손님이 많든 적든 수익이 많든 적든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목사님 마시고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 예배 주신 말씀 붙들고 내가 한번 사업해보리라. 가게를 운영해보리라. 이런 결심을 하는 의미의 계엄 예배지. 계엄 예배를 무슨 돼지 머리에 올려놓고 많은 자리에 꽂아놓고 제사 드렸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잘 되기만 하면 돼.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야곱이 드렸던 세겜에서 예배는 너무 편안하고 너무 행복하고 걱정이 없고 너무나 좋은 가운데서 엘렐로에 이스라엘 하나님은 완전 내 편이신가 봐야 내 편이신가 봐 그렇게 예배는 드렸을지 몰라도 그 나중에 디나가 돌아다니는 모습 자식들이 이방신상을 다 하나씩 꽤 차고 있는 모습 이런 걸 보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데리란 장소로 옮겨서 다시 재단을 쌓으라고 내가 원하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너의 예배가 잘못된 예배다. 그거는 나의 명령에 의한 예배가 아니고 네가 나에게 약속한 예배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서 순종하는 예배도 아니었기 때문에 예배의 모양은 갖추었으나 예배의 의미는 내가 원하는 예배는 베데레 올라와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야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영적으로 야곱이 무너진 이유는 하나님을 자기 식으로 해석하고 자기 스타일로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받은 응답의 이유로 너무나 영적으로 갑자기 확 무너져서 아전인수로 하나님을 해석하다 보니 예배는 드렸어도 그 주변의 모든 환경은 다 엉망인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게 저의 묵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무너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선질로 생각할 때 우리가 더 긴장하고 주변을 돌아와야 되고 과연 내가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인가 아벨의 예배인가 가인의 예배인가 하나님의 명을 따르는 예배인가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는 예배인가 우리가 그것을 늘 묵상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9시 40분인데 10분만 더 할게요 오늘 기도는 여러분 각자 좀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기로 하고요 영적으로 또 왜 사람들이 무너지는가 두 번째 두 번째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이상한 본문을 하나 발견했기 때문인데요 35장 35장 8절입니다 8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 바고시라고 불렀다 자, 느닷없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장례 소식이 어울리지 않는 이 본문 속에 떡하니 들어 있습니다 궁금하면 못 참는 저의 성격에 의해서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고 도대체 이 본문이 여기에 왜 들어있느냐 그리고 리브가도 아닌 리브가의 유모 존재감 없는 리브가의 유모 여러분 성경에 리브가가 죽는 모습은 오히려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리브가의 유모가 무슨 대단한 여자라고 그리고 성경에 죄송한 표현인데 여자가 죽는 기록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리브가도 아닌 리브가의 유모인 그냥 천한 여인에게 불과했던 그 드보라가 죽어서 장사 지내는 모습이 그리고 너무나 야곱이 슬퍼했다는 기록이 이 상황에 딱 등장했어요 자료를 뒤졌어요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어봤어요 누구도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냥 그런 게 있습니다 하고 다 지나가요 대부분 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았기 때문에 이거는 저의 상상력이니까 이해하고 들었어요 자 이 알론 바구시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또 다른 슬픔 이런 뜻이에요 또 다른 슬픔 그러니까 앞에 어떤 슬픔이 큰 슬픔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슬픔을 당하게 됐다 이 뜻이에요 리브가의 유모가 죽으면서 내게 또 다른 슬픔이 생겼구나 또 큰 슬픔이 생겼구나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슬픔은 뭘 의미할까요 뭘 의미할까요 리브가의 유모 자 리브가의 유모는 리브가가 바타 나라면서 엘리엣이라는 종을 따라서 이제 시집을 오면서 유모니까 같이 따라온 여자에요 유모는 젖 먹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에게 있어서는 약간 몸종이면서도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되나 자기를 봐주는 옆에서 이렇게 마님을 봐주는 이제 여종 같은 그런 역할을 유모니까 나이도 더 많았겠죠 리브가가 어려서부터 키워낸 엄마 대신 키워낸 유모에요 유모 자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뭐가 될까요 이모 같은 존재에요 우리 엄마를 그렇게 잘 봐준 이모와 같은 존재에요 자 야곱과 리브가의 관계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세요 형 애서는 아버지랑 딱 붙어 있고 야곱은 엄마랑 찰싹 붙어 있잖아요 껌딱지처럼 붙어 있었어요 그게 수십 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를 결국은 떠나서 이제 먼 라반 삼촌 집으로 홀로 단신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어머니와 떨어져야 된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고 그래서 그 유모에게 이모 우리 엄마 좀 잘 부탁해요 아버지는 관심도 없고 형도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 엄마 잘 부탁해요 이모만 믿어요 진짜 이모는 아니지만 우리 엄마를 봐주는 여인이기 때문에 그냥 이모라고 쉽게 부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많은 재산도 얻고 가족들도 거누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누구를 더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아빠일까요 엄마일까요 빨리 엄마라고 해줘봐요 엄마죠 당연히 엄마죠 왜? 왜일까요? 엄마가 그렇게 걱정이 돼요 엄마가 잘 계실까? 엄마가 잘 계실까? 건강하실까? 나이로 치면 벌써 20년이 지났으니까 꽤 먹으셨는데 할머니 됐겠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간절했겠습니까 그래서 약복강을 건넜어요 형과의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자 잘 마무리가 됐어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엄마만 보러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한 여자가 약옥을 찾아와요 세월이 많이 지나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누구다? 유모예요 자기 엄마의 유모 약옥의 이모가 어디 여기 이모가 어떤 일이세요? 아니 이모인 것까지 이모가 웬일이세요? 그 이모가 너무나 큰 슬픈 소식을 가지고 약옥을 찾아와요 무슨 소식일까요? 약옥아 너희 엄마가 돌아가셨다 너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걱정할까봐 알리지 못했다 어머니가 너 오매불망 너만 그리워하다가 실제로 리부가가 그 사이에 죽었거든요 그 사이에 그게 첫 번째 슬픔이에요 어머니를 보러 고향에 가는데 어머니가 안 계신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수일을 걸어서 약옥을 보러 그 소식을 알려주러 리부가 드보라가 온 거예요 저는 어떤 마음에 들었느냐 약옥이 고향에 갈 이유가 없어졌다 고향에 갈 이유가 없어졌어요 아빠보다 엄마를 더 그리워했는데 엄마한테 손주들 보여주려고 엄마 우리 부인이고요 우리 손주들이에요 꼭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 유모가 멀리서 전해준 소식이어야 하면 엄마가 돌아가셨고 장례가 이미 다 끝났고 그러니까 유모는 그 집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집에 이삭밖에 없잖아요 이삭의 몸종원은 아니잖아요 어색해 그 집안에 있기도 되게 어색해 그러니까 약옥하고 친하기 때문에 결국은 약옥에 온 거예요 그래서 약옥에게 있어서 이 유모는 자기 어머니를 대신할 만큼의 엄마의 채취가 남아있는 유일한 여인이에요 엄마의 채취 자기 이모와 같은 존재 그래서 이 이모를 여기서 잘 모셔 섬기는 것이 자기는 못다한 효도를 다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이모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래서 그 이모를 애지중지 보살펴요 너무나 친절하게 벗어져요 자기 엄마를 그동안 유모로서 효과를 잘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그리고 엄마를 잃은 그 허탓한 때문에 그 이모에게 모든 정성을 다해요 그리고 베데레 같이 올라왔어요 베데레에서 결국 그 이모마저 돌아가셔요 그래서 알론바곶 또 다른 슬픔 자기 인생에 너무나 큰 슬픔이 자기에게 찾아와요 저는 왜 베데레 함부로 올라가지 못하고 세겜에서 미적거렸을까 첫 번째 이유는 영적으로 방심하고 영적인 긴장이 풀어졌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요즘 자꾸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더 이상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을 잃어버린 그 어머니의 사망 소식에 모든 삶의 멘탈이 다 무너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의 어머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어머님이 그렇게 그리웠던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잘 계시겠거니 생각했는데 자기가 임종을 지켜보지도 못하고 어머니 만나고자 하는 그 오매불망 그 소원 하나로 20년을 버텨왔는데 결국 그 유모가 전해준 그 소식이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을 것 같아요? 삶 전체가 무너져요 왜? 야곱에게 어머니는 자기 삶의 전부였거든요 자기 삶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베데레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아버지를 고향을 따라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 그 땅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 땅이 무슨 의미가 있어? 거기에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데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 부산에 사시는데 왜 제가 추석 명절에 부산에 갈까요? 부산이 좋아서 물론 내가 자랐기 때문에 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어머니가 거기에 계시니까 가는 거지 그런데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면 갈 일이 없어요 갈 일이 없어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성도님들을 참 많이 이해하게 됐어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영적으로 나태해졌으니까 그렇게 됐지 이렇게 쉽게 성도들을 정죄할 수도 있지만 제가 오늘 이 두 번째 묵상을 통해서 성도들을 많이 이해하게 됐어요 아 저분이 저럴 뿐이 아닌데 이렇게 믿음이 갑자기 무너지고 교회를 갑자기 떠나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시던 분인데 갑자기 그냥 두 손 두 발 다 놔버리고 하시는 것이 믿음이 떨어진 것도 있지만 두 번째 뭔가 지금 삶에 무너진 게 크게 있구나 뭔가가 크게 지금 삶에 어떤 어려움이 확 다쳤든지 사업이 망했든지 아니면 자녀 문제가 얽혔든지 아니면 뭔가 배우자와의 문제가 얽혔든지 아니면 뭔가 지금 마음이 무너질 만한 어떤 삶에 큰 스트레스가 생겼기 때문에 저렇게 신앙마저도 잃어버렸구나 믿음이 좋았던 분인데 저렇게 신앙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겠구나 내가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이 믿음 좋았던 양반이 왜 그래요? 다시 일어서세요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도 있더라 그래서 요즘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요즘 제게 많아졌어요 왜? 그 삶을 들여다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것도 살펴보지도 않고 예배 안 나온다고 봉사 안 한다고 헌신 안 한다고 믿음이 떨어졌다고 영적으로 느슨해졌다고 함부로 내가 정죄하지 말아야 되겠다 자기 삶의 전부와 같았던 그 어머니가 그리고 그 어머니의 마지막 채취와 같았던 유모마저 알론바굿 잃어버린 그 야곱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34장 말씀 끝에 35장 1절 사이에 뭐가 빠졌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야단치시는 것이 없어요 만약에 저 같으면 야곱아 나 너 실망했다 어떻게 그렇게 내가 너 이름을 이스라엘아 이름으로 바꿔주면서까지 그렇게 내가 너를 축복해 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겸에서 이렇게 눌러앉아서 정말 세상화 되어버렸니? 하나님이 한번 호되게 야단을 쳤을 것 같은데 34장과 35장 사이에 그 말이 하나도 없고요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이러시되 이런 앞에 들러 올라가거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 그 야곱의 형편을 아셨기 때문에 그러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뭐가 맞는지는 몰라요 이건 그냥 저의 묵상일 뿐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함부로 정죄하고 믿음 떨어졌다고 함부로 욕할 것이 아니고 잘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시던 분이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영적으로 방심하고 영적으로 긴장이 늦춰졌을 수도 분명히 있어요 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야 돼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야 되고 그 명령과 순종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또 다른 측면도 있더라 믿음은 그대로인데 지금 삶이 무너져 가지고 의미를 잃어버린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생겼지 너무나 삶이 무너져 가지고 신앙조차도 그냥 손을 놔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더라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지하면 안 되고 얼마나 삶이 많이 무너졌길래 이렇게 신앙마저 흔들릴 정도가 되셨을까요 되셨을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이번 이 묵상을 하면서 저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제가 성도들 바라보는 눈이 영적으로만 딱 고착화되어서 신앙적으로만 지적해내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다시 내가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쉬어서 제가 이것만 설교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제 고백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의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길은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다 베델로 다시 올라가는 거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의 첫사랑을 만났던 그 루스트 그 베델에서 나를 만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다시 회복하고 그것밖에 없다는 것은 그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형편에 있든지 간에 정답은 하나 우리가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베델이 아니라 엘베델 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에서 내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엘베델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영적인 나태함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린 그 여러가지 삶의 스트레스와 고난과 역경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풀어주시지 않겠는가 결국은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믿으시면 아멘